안녕하세요 무늬 입니다 네 오늘은 그라데이션 실로 밑에 를 한번 떠봤구요 얘도 탑다운 방식으로 뜬 옷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소매랑 밑단에는 이런 무늬를 넣어 줬구요 목부분에도 조금 올록볼록하게 넣어 줬어요 제가 이제 옷을 뜨면 어 샘플 작업을 하고 이제 뜨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옷이라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제가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뜨면서 야 샘플 작업 하지 않고 그냥 뜨면서 영상을 찍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디자인이 변경이 되고 아 그렇기도 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4 얘도 어 600g 들었는데 6보를 사용했어요 제가 6개 밖에 딱 없었는데 어 어 저는 길이를 좀 더 길게 뜨고 싶었거든요 근데 실이 땅 이 정도 밖에 안 나와서 길이가 좀 많이 짧은 편이에요 제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짧은게 별로 안 어울려서 조금 더 길게 떴으면 좋았을텐데 하여튼 실은 600g 에 요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저는 참고로 77 사이즈를 입구요 이게 66에서 77정도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좀 길게 뜨실 분들은 실이 700g 에서 800g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뜨게 뜰 때에도 어 실이 좀 모자를 것 같아서 팔을 먼저 다 뜬 다음에 남은 실로 길이를 조정했어요 4 그렇게 떴구요 어 제가 사용한 바늘은 3 밀리반을 사용했습니다 4 뜨기 어렵지 않거든요 모양이 사각 무늬로 나타나는 그런 니트 에요 네 그럼 저희 한번 시작해 볼까요 4 첫 단 고리를 만들어서 시작할 거 거든요 총 34개의 고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4уй 10개씩 5 5 3개 4 걸고 첫 번째 사실의 넣어서 entry 으 이게 하나의 고리에요 여기에 구멍이 가미 있죠 이런 거를 34개 만들 건데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세계 1 2 3개 걸고 예랑 이라 묶여져 있는데 있어요 두 개를 넣어서 으 예 다시 1 2 3개 걸고 우리 넣어서 한국인 특이 아 1 2 3개 걸고 에 나와서 으 강릉이 띄기 이런식으로 34개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지금 1 2 3 4 이런식으로 가는데 지금 제가 색깔로 표시했는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는 표시를 좀 하면서 갈게요 다 하고 하셔도 되구요 하시면서 해도 되고 첫번째 두번째 다가 표시 놓고 두번째 표시 났죠 그 다음에 1 2 3 4 5 7개 되시고 1 2개 3개 으 나도 3개 걸어서 연길 인특이 뜻이 나 2 3개 걸어서 1 2 3개 걸어서 이나와서 한길 기 되게 아 나 2 3개의 역 걸고 넣어서 1개 두번째 표시인 온 다음부터 새 보면 1 2 음 나 뜸 샌이 타서 여섯 일곱 개 때 권지 요게 땄죠 다 요거 1 2 3개 걸고 어서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다 다시 표시 표시는 자리는 늘려 주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개 나 2 3 되고 어서 1개 1개 아 좀 시계 아 아 한길 빈대기 4 이렇게 해서 34개를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다가 표시 7개 뜨고 그 다음에 표시 그 다음에 14개 뜨고 표시 일곱개 뜨고 하나 더 뜬 다음에 표시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4개 하나 이 하나는 얘 4개는 늘려준거 그 다음에 7개 7개 얘는 14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센티를 표시 했잖아요 센티를 한번 재볼까요 7개가 11센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표시의 넘거 여기까지 4 이렇게 재보시면 그냥 놓고 재시면 한 9cm 정도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늘려서 해보세요 이거 뜨면 옷을 게 사실 처음 해놓은 것보다 뜨게 되면 늘어나거든요 요 센티는 제가 옷을 다 만들어 온 다음에 어 쟤던 센티 인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늘려서 한번 재보세요 11cm 정도 되게 떴습니다 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고리를 34개 만들어 오시면 그 담부터 진행해 볼게요 34개의 고리를 다 떠서 왔구요 여기 표시는 데는 이제 늘려 줄 거고 여기 앞에도 저희가 이제 고리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한단에 하나씩 늘려 가면서 이렇게 앞에 를 동그랗게 만들어 줄 거에요 요거는 이제 뜻이 몇 뜨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34개 를 닦다 오셨으면 이렇게 자 있죠 이쪽이 오른쪽이 좀 튀어나와 있죠 여기 사실 만든 거고 이렇게 한결 긴대 된 자리에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서 볼록 튀어나온 부분 왼쪽으로 오게 사실을 1 2 3개 4개 첫번째 사슬 되게 떠 주시고 걸고 구멍이 넣어서 그 같이 온도 구멍이 중간에 넣으면 어이 보이죠 이렇게 다가 한결 긴뜨기 3개 1 아 2 ok 아이고 2 개 세계 이렇게 따 주시고 두번째 구멍 2번째 구멍에 산지 늘려 줄 거 거든요 해놓고 두번째 구멍에다가는 아 2개 3개 아시고 사실 세계 1 2 3개 걸고 같은 구멍 같은 구멍에 넣어서 한결 긴뜨기 3개 1 2개 3개 이렇게 첫번째 구멍에 처음에 사실 4개 떴구요 첫번째 구멍에서 한결 긴뜨기 3개 두번째 구멍에 한결 긴뜨기 3개 사실 3개의 한결 긴뜨기 3개 지금 여기까지 뜬 거에요 그 다음에 7개 7개는 한결 긴뜨기 3개 1 구멍에 아 나 2개 3개 그 다음 구멍에도 1 1 2개 2개 3개 으 그 다음 구멍이 더 나 2개 3개 4개를 같은 구멍에 3개씩 더 전화의 지금 4 이런식으로 쭉 7개에다가 한결긴뜨기 3개씩 한공목에 넣으시구요 늘려줬던 데는 첫번째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한결긴뜨기 3개 사실 3개 한결긴뜨기 3개 요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쭉 떠서 올게요 7개 뜨시고 여기 표시해 놨던 자리에 이랑 똑같이 14개 에다가 한 구멍에 한결긴뜨기 3개씩 넣어서 늘려준 것 똑같은 방법으로 설 쯤에서 오겠습니다 4 저희 이제 골이 2개 남았습니다 목선을 여기서부터 세보면 1 2 3 1 2 3 4 5 6개 7개 7개 뜨고 나서 여기 늘려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지막에서 두번째 구멍에다가 1 2 2 3개 2 2 3개 2 9 사실 1 2 3개 그리고 같은 구멍에 넣어서 그리고 그 긴뜨기 3개 나 2개 그리고 마지막 구멍에 그리고 마지막 구멍에 하나 2개 3개 3개 4개 4개 같은 구멍에다가 흉길긴뜨기 1 이렇게 해주시면 첫번째 단위 끝나는 거에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치스로 한번 재볼까요 괄호의 길이는 20cm 정도 나오구요 세로의 길이는 11cm 정도 나옵니다 두번째 단위 이렇게 끝났고 두번째 단위 두번째 단위에서는 사슬 하나 뜨고 뒤집어서 같은 자리 같은 구멍에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실 하나 두개 여기 구멍 있죠 여기 3개 만들어 단 그 다음에 여기 구멍 여기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로 연결을 해줄 건데 여기 3 일단 해볼게 다시 하나 둘 3개 사실 3개 뜨시고 요거 3개 건너서 요구멍 구멍에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3개 큰 구멍에 짧은뜨기 네 이번 타는 이렇게 고리로 연결을 해줄 거에요 여기 사실 3개 떠서 고리 만들어 줬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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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는 고리가 얘처럼 크진 않지만 작은 작은 고리 있잖아요 요게 만들어 줬습니다 요거를 만들면서 그 다음 칸에 그 다음 단에 와서 여기에다가 한결긴뜨기 3개를 떠줄 거에요 그럼 요런 무늬가 그 다음 단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앞이 이렇게 커지는 거에요 한 무늬씩 늘어나게 됩니다 네 몇 단을 이제 걸쳐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보면 이제 아시게 될 거에요 다시 사슬 하나 둘 셋개 세개 뜨시고 저기 늘려주는 부분 여기 그 전에 사슬 세 개로 연결됐잖아요 여기다가는 같은 구멍에 넣어서 같은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여기 사슬 세 개 뜬 자리 위에도 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다시 사슬 하나 둘 셋개 다음 세 개 한길긴뜨기 세 개 지나서 구멍에 있는 데다가 짧은뜨기 다시 하나 둘 셋개 그 다음 구멍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세 개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다음에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개 그다음에 구멍에 넣어서 붉뜨기 하나 둘 셋개 2 그 다음 구멍에 넣어서 3분되기 있고 다시 1 2 3 그다음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내 룰 3 그다음 고마 3개 건너는 고마워 넣어서 잘 붙이기 1 2 3개 그 다음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다시 1 2 3개 여기 늘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서 짧은뜨기 다시 1 2 3개 같은 구멍이 넣어서 짧은뜨기 이번 때는 사슬로 연결하는 단위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떠서 올게요 사슬 3개 떴고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지금 하나 남았죠? 3개 하고 여기 옆에 한결긴뜨기 하고 사실 4개 뜬 자리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 사슬 4개 뜬 자리가 나와요 1 2 3개 하고 1 2 3개 지나서 여기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1 2개 2개만 드시고 여기 보시면 사실 저희가 처음 4개 떠서 시작했거든요 1 2 3번째 넣어서 3 3번째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 둘 3개 4개 턴에서 걸고 저희 처음에 만들었던 요 고리 고리 안에 넣어서 한결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그다음 꼬리에 넣어서 그리고 그다음 꼬리에 넣어서 하나 둘 셋 두 개 세 개 그리고 그다음 꼬리에 넣어서 하나 둘 셋 세개 그리고 저희 모서리 늘 늘어나는 부분 여기에도 고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넣어서 1 2개 3개 2 아쉽고 늘어나는 부분에는 하나 둘 셋 하슬 3개 뜨고 같은 구멍이 넣어서 저희가 처음 만들어졌던 거 요 모양 같은 구멍이 넣어서 1 2개 3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그 다음 구멍에 넣어서 1 2개 3개 네 같은 방법으로 쭉 떠서 이것도 끝에서 올게요 한 구멍에 여기 그 사실 것 만들어서 고리 많은 되잖아요 거기다 한길긴뜨기 3개씩 해서 넣어 주시면 되고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한길긴뜨기 3개 사실 3개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3개 늘어나는 부분에는 한길긴뜨기가 총 요렇게 요런 모양이 들어간 들어가겠죠 네 쭉 떠서 끝에서 올게요 네 저희 여기 한길긴뜨기 3개 들어간 거 이 무늬로 치면 두번째 무늬 끝에 뿐 이었구요 공격인 찍이 1 2개 3개 3개 마지막 고리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넣으시고 1 2개 3개 3개 그리고 사슬 하나 걸고 짧은뜨기 처음 짧은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앞서 배무늬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 하나 둘 세개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였다가 하나 둘 셋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늬로 치며 요거까지 합치면 4개가 된거죠 2개 여기를 기존으로 해서 보면 여기 두개 있었고 하나 둘 셋 네네 앞으로 또 그 다음달 뜨면은 6개가 될 거에요 네 요거는 늘어나면은 보니까 생각하지 말고 보시면 하나였다가 하나 둘 세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늬로 치며 요 무늬로 치며 세번째 단 하기 전에 사슬 이제 또 만들 차술로 만들어서 저희 연결하잖아요 고거는 보여드릴게요 사슬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 뒤집어서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실 하나 두개 요거 요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하시면 여기 앞에 또 고리가 하나 만들어졌죠 하나 둘 세개 둘 세개 해시고 이제부터는 또 3개 건너서 풍덩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세개 풍덩 넣어서 짧은뜨기 처음하고 끝에만 좀 헷갈리구요 중간에는 하던 패턴대로 계속하시면 되니까 어려울게 없을거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끝까지 떠서 올게요 나 둘 세개 풍덩 넣어서 짧은뜨기 여긴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하나 둘 세개 더 뜨시고 같은 구멍 큰 구멍에 넣어서 늘어나는 부분 연결 모서리 다시 하나 둘 세개 세개 지나서 풍덩 넣어서 트랩트게 네 사슬로 쭉 해서 끝부분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네 사슬로 연결해 가지고 와서 지금 두개 남았거든요 짧은뜨기 사실 하나 둘 세개 떠서 여기 한길긴뜨기 세개 있고 여기에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총 사슬 네개로 떴어 네개로 뜬데 여기 풍덩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두개 사슬 하나 두개 하고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하면 여기도 작은 사슬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네개 두개 뒤시고 뒤집어서 걸고 첫 번째 구멍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세개 뜨시면 되겠죠 하나 두개 세개 세개 걸고 그다음 구멍에 나와서 두개 세개 걸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시면 되거든요 한길긴뜨기 세개 터 낼 때는 사슬로 연결해가지고 왔다 갔다 뜨시면 되는데 quello 일단 여기 한길긴뜨기 세개 하는 것 지금 고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세개씩 끄는 방법이잖아요 요걸로 한바퀴 쭉 돌려서 여기까지 떠서 일단 몇 단 같이 한번 떠볼게요 이제 한길긴뜨 무늬 하나 둘 세번째 끝에 또 내왔습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두개 세개 마지막 사슬 나가도 하나 두개 세개 세개 넣고 사슬 하나 걸고 짧은뜨기 안자리에다가 나와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뜨시고 턴에서 같은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두개 요 구멍이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사실 하나 둘 세개 나를 세개하고 사슬 연결하시면 되겠죠 사슬로 연결 하나 둘 세개 그 다음 구멍에 넣어서 연결 나 둘 세개 그 다음 구멍에 넣어서 연결 나 둘 세개 그 다음 구멍에 넣어서 연결 사슬로 또 끝까지 연결해 올게요 고리로 만들어 사슬로 고리 만드는 단 끝부분이거든요 하나 둘 세개 한길긴뜨기 세개 지나서 풍덩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하고 사슬 두개 자 여기는 사슬 두개 사슬 두개의 뜻이고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네 지금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도 고리가 또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슬로 저기 요 무늬 만드는 거 시작할 때는 사슬 하나 둘 세개 네개 뒤집어서 걸고 구멍 안에다가 한길긴뜨기 세개 하나 둘 세개 하나 둘 세개 걸고 다시 하나 둘 세개 걸고 다시 하나 둘 세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떠서 오시면 뭐냐면 저희 지금 한단 두단 세단 이잖아요 문의로 보면 한단 두단 세단 지금 네 단째 돌고 있는데 네 단 다섯 단 까지 뜨고 네 단 이렇게 네 단째 그 다음 다섯 단 사슬로 연결한 거 하나 하고 그 다음 요런 문의 나오게 다섯 단 뜨고 사슬까지 해서 보겠습니다 총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하고 사슬까지 해서 올게요 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문의 다섯 번째 문의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고리에다가 넣어서 그냥 두께 두께 세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왔잖아요 그리고 잠깐 보시면 이 밑에는 이제 사슬로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이 밑에가 지금 모자르잖아요 제가 처음에 뒤쪽 부분 목 부분을 만들 때 여기 늘어나는데 여기 있고 여기 늘어나는 부분 요거 두 개 늘어나는 부분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 네모니를 떴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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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v 5개, 5개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5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합쳐서 10개입니다. 그런데 얘는 저희가 처음에 14개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4개가 모자르잖아요. 이 4개를 고리로 처음에 만들었던 사슬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개. 저 같은 경우에는 14무늬라서 14무늬였고 5단을 떠서 5무늬가 5무늬, 5무늬 나왔지만 만약에 16무늬였으면 여기가 저희는 6개를 만드셔야겠죠. 고리를 모자르는 수만큼 고리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무늬였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5무늬 이쪽에 5무늬 10무늬밖에 안 돼서 4개의 고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슬을 만들 때는 네, 이제 고리를 만들어 볼 건데 지금 하나에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이제부터는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슬을 놔두고 단에서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에서 여기에다 작은 고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늘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슬 3개 하고 쭉 건너서 세 개 건너서 여기다가 짧은뜨기 다시 하나, 둘, 세 개 짧은뜨기 끝에다가 고리 하나 만들어주고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고리 사슬 3개 떠서 고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떠서 볼게요. 나슬 3개 뜨고 3개 건너서 짧은뜨기 마지막 하나, 하나, 둘, 세 개 세 개 하시고 이렇게 세 개 건너서 여기다 풍덩 나와서 풍덩 나와서 풍덩 나와서 짧은뜨기 이렇게 하시구요. 저희 지금 사슬고리 4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슬고리 4개 만들어야죠. 만들어줘야 돼요. 처음에 만들었던 사슬고리 사실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걸고 어서 1개인트기 1 2 3개 만들었죠 마지막 1 2 3개 걸고 기너서 한결인트기 고리 4개의 만들었습니다 되게 만들어서 여기 짧은뜨기 한자리에다가 넣어서 빗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띄게 하고 사슬 하나 떼고 끊어 줄게요 이렇게 연결이 됐구요 여기가 겉면이잖아요 이제는 원통으로 계속 뱅글뱅글 돌리기 때문에 여기가 겉면이 있고 겉면에서 계속 뜨게 될 거에요 끝에 등쪽 부분에서 시작할게요 이 고리에서 연결 늘어나는 부분 여기 요 쯤에서 하겠습니다 하슬 하나 벗고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 둘 셋개 걸고 같은 자리에 두 개 더 하나 두 개 걸고 그 옆에 고리에 세 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네 여태까지 떴던 방식대로 하시면 되구요 이렇게 고리에 한길긴뜨기 3개씩 쭉 떠서 여기 요 쯤에서 올게요 여기 마지막 고리에도 세 개 하나 두 개 세 개 오 제가 사슬을 만드는 데 네 개 네 개 있잖아요 여기에 넣어서 그 다음에 걸고 넣어서 하나 두개 세개 걸고 그 다음 꼬리 하나 두개 세개 그 다음 꼬리 그 다음 꼬리 두개 두개 실이 걸리네요 자꾸 두개 세개 그 다음 꼬리에도 하나 두개 두개 세개 다시 걸고 다음 꼬리에 하나 두개 세개 두개 똑같습니다 한 고리에 세개씩 한길긴뜨기에서 저희 처음 시작한 데서 올게요 여기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늘려주는 부분 하나 남았습니다 두개 두개 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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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하나 두개 세개 셋개 하나 둘 세번째 세번째 콜에 넣어서 세번째 코에 넣어서 빽뜨기 이렇게 하면 한바퀴가 다 돌아갔죠 그리고 또 다시 그 사실 3개 떠서 고리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얘를 요 사이에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1 해주세요 으 세번째 빽뜨기 한 자리 옆에 요 큰 구멍이다가 그 다음에 1 1 2 3개 에 아시고 구멍이 나와서 짧은뜨기 1 2 3개 1 2 3개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1 2 3개 마지막 구이잖아요 첫번째 짧은뜨기 했던 자리에 나서 빽뜨기 해주세요 으 그리고 이제 고리 바다 넣어서 1 2 2 3개 시작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앞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자리 1칸 이동 약간 이동 하신 다음에 사슬 1 2 3개 걸고 안길 빽뜨기 2개 더 걸고 그 옆에 1 2 2 3개 네 이런식으로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졌다 방식대로 이제 계속 드시는데요 한바퀴 돌고 와서 여기 세번째 넣어서 빽뜨기 하신 다음에 세번째 넣어서 빽뜨기 하고 뒤로 걸어서 어 짧은뜨기 하나 한 다음에 고리 만들고 요 앞단계에서 했던 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앞단계에서 했던 어색 고리 만드는 거랑 요거 만드는 부분 돌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했던 저희가 처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했었는데 이게 1칸씩 밀려 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빈 밀려 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여기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거 조금 돌려서 보시구요 이렇게 해서 쭉 뱅글뱅글 돌려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앞에 부분이 되고 되고 여기가 뒷목 여기가 이제 어깨 부분이 되거든요 쭉 떠보시는데 어디까지 떠보시냐면 가슴둘레하고 팔 분리하기 전 가슴둘레랑 몸통이랑 팔 분리하는 데서 이제 분리하는 데까지 쭉 떠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인의 사이즈에 맞게 걸쳐 보시고 몸통 사이즈랑 팔 사이즈랑 맞겠다 싶은 부분까지 쭉 떠서 올게요 저는 좀 떠서 오겠습니다 네 전 진동 있는 때까지 떠서 왔거든요 저희 3개 만들어서 한 것까지 사슬 안 만들고 사슬은 만드시면 안 되고요 3개 했던 거 여기까지 떠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슴둘레 사이즈가 요게 이제 반이 이렇게 접혀 가지고 여기가 앞이 되겠죠 가슴둘레 사이즈가 한 47cm 48cm 정도 떴습니다 48cm 정도 그리고 옆구리에다가 사슬로 또 연결을 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나올 거고 늘려줄 부분이 이렇게 올 거예요 이게 한 이 정도까지 오게 떴습니다 그리고 팔이 이렇게 되면 팔이 이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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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이쪽으로 팔이 들어가잖아요 몸에 걸쳐 봤을 때 이 라인하고 이 라인하고 딱 맞아서 팔이 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팔이 커요 팔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 딱 안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사슬로 연결을 할 거거든요 4개씩 들어갈 거예요 저는 그러면 몸통도 커지고 팔도 커지기 때문에 팔이 몸통만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팔이 딱 이렇게 끝까지 해서 팔이 다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잡을 때 몸통 사이즈를 좀 더 크게 나오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몸 사이즈만 맞으시면 요 선이 겨드랑이 선 늘어나는 선이 겨드랑이 선까지 오게 그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사슬로 연결해 줄 건데 사슬 떠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저희 사슬로 연결한 거 있잖아요 요거를 쭉 떠서 여기까지 떠서 올게요 여기에서 오겠습니다 네 사슬 쭉 떠서 여기 모서리에서 왔습니다 사슬 하나 둘 셋 이 시고 저희 말 여기 늘려줬던데 여기에다가 한 번만 짧은뜨기 이제 여기서 늘리지 않잖아요 사슬을 만들어 줄 거에요 세 개 뜨고 걸고 여기 넣어서 한길 긴튀기 고리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시 하나 둘 세 개 고리에 다시 넣어서 한길 긴튀기 다시 하나 둘 세 개 한길 긴튀기 하나 둘 세 개 연결 긴튀기 네 저희 고리 하나 둘 셋 네 개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연결을 할 거거든요 지금 이쪽이 거치잖아요 고리 만들었고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이쪽을 요렇게 여기에 팔이 지금 들어가는 자리에요 이렇게 연결을 해 줄 거거든요 잡고 요 고리에다가 요 고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세 개 쭉 건너서 여기다가 짧은뜨기 다시 하나 둘 세 개 짧은뜨기 하나 둘 세 개 짧은뜨기 짧은뜨기로 연결 쭉 따서 쭉 따서 여기 반대편 진동 있는 데까지 떠올게요 반대편 진동 있는 때까지 떠서 왔구요 하나 둘 세 개 여기도 늘려줬던 부분 여기다가 풍덩 나와서 짧은뜨기 사슬로 연결해서 여기다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걸고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하나 둘 세 개 걸고 두 개 두 개 하나 둘 세 개 넣어서 세 개 세 개 하나 둘 세 개 걸고 넣어서 네 개 고리 하나 둘 셋 네네 개 만들어줬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게 늘렸던 부분에 풍덩 넣어서 짧은뜨기 다시 하나 둘 세 개 2 지나서 여기 날들 세계에 나와서 짧은 되게 4 빙 둘러서 처음에 저기 시작했다 저희 시작했던 자리 있잖아요 것 같다 설게요 처음에 시작했던 데까지 왔구요 이렇게 나와서 빼뜨기 해주시고 사실 하나 떠서 실 끊어 주겠습니다 끊어서 옆구리에서 다시 시작할께요 4 이렇게 하시면 양옆에 고리로 연결이 됐어요 여기에서 한번 입어 보시구요 너무 크다 싶으면 풀러서 조금 줄이 시도 줄이셔도 되고 어 너무 안 맞을 것 같다 싶으면 고리를 조금 더 만드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번 입어 보시고 그 다음 진행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입어 봤더니 잘 맞아서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겉이구요 지금의 앞면 이잖아요 으 들려서 여기 여기에서 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떠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할게요 끊지 않고 계속 해도 되긴 되는데 여기 이 부분이 조금 표시가 나서 겨드랑이서 부탁했습니다 다시 여기 고리 만들어 줬던 데 있잖아요 2개 1 2 3 4개 중에 여기서부터 시작할께요 안에 구멍 있잖아요 구멍에 넣어서 1 2 3개의 걸고 같은 구멍이 나와서 1 2 3개의 걸고 같은 구멍이 나와서 그 옆에 구멍에 넣어서 3개의 나 2개의 3개의 이제는 몸통 부분을 뜨는 거거든요 늘려 주는 거 없이 계속 동글동글 돌려가면서 원하시는 길이 까지 뜨시면 되요 걸고 그 옆에 고리 이너서 나 2개 3개 2개 3개 4 계속 이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맨바퀴 빙 돌려서 여기 와서 빼뜨기 하시고 또 고리 만들어서 한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길긴뜨기 3개씩 고리에 넣어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쭉 뜨다가 여기에 고리 나타나는데 여기에도 고리에 3개씩 넣어서 뜨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실이 다시 시작을 되는 한타래를 시작을 했는데 팔은 어차피 저희가 긴 걸로 만들 생각이거든요 실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몸통으로 길이를 조절하셔야 되잖아요 실을 딱 맞게 뜨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한타래를 다 뜬 다음에 밑에 마무리하지 않고 팔 먼저 뜬 그 다음에 다시 팔 뜨고 그 다음에 남은 실로 밑에 연장을 하던지 뭐 짧게 뜨던지 그렇게 결정을 할 거예요 네 실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셔서 뜨시면 어 딱 맞게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몸통 부분 뜨다가 저희 이제 팔 부분 연결하는데 떠올게요 네 팔을 연결을 해 볼게요 여기 겨드랑이 있는 부분 저희 4개 늘려줬던 부분이 있잖아요 사슬 만들어서 여기가 있고 일단 연결하기 전에 여기 여기 요 한 고리에 지금 양쪽으로 늘어난 부분 여기다가 표시를 일단 해줘 볼게요 잘 보이시게 여기를 건너뛰울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두개 있는데 여기까지 고리에 두개 들어간 데 있잖아요 우리 어깨에 어깨에서 쭉 내려온 데 요 두개를 건너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쪽에도 요거 하나랑 이렇게 늘어나 여기에서 쭉 내려와서 얘랑 얘랑 늘어 지금 한 구멍에 얘랑 얘랑 돼 있거든요 요거 건너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건너뛰어서 고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연결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 고리에 양쪽으로 늘어난 부분 여기 한 고리에 양쪽으로 늘어난 부분 중간에다가 하나 둘 셋 넷 개 있는데 중간에다가 넣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슬을 만들어 줄 거에요 사슬 3개 만들어서 연결 했잖아요 밑에는 사슬이 있는데 이 소매 부분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을 다시 만들어 줄게요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한번 하시고 5 사실 1 2개 1 2 3개 문이 하나 건너서 그 다음 간에 짧은뜨기 저희 요렇게 해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슬 3개 떠서 원래 여기다 놔야 되지만 여기 건너 뛴다고 했어요 하나 두개만 만들어주세요 두개만 되시고 요 고리와 요고리 사이에 요쪽 부분에다가 걸고 요기 양쪽으로 줄 2개 늘어났구요 여기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2개 걸고 표시해 놓은 자리에다가 표시해 놓은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뺄게요 1,2,3개 문이 하나 건너서 짧은뜨기 1,2,3개 문이 하나 건너서 짧은뜨기 1,2,3개 요거를 해서 반대편에 해서 올게요 여기는 같으니깐요 쭉 돌려서 요쯤에서 오겠습니다 1,2,3개 자슬한 3개 뜨고 표시해 놓은 데 전까지 짧은뜨기 1,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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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해서 사슬 1,2개 걸고 중간에다가 중간에 풍덕 나와서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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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다음 표시는데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빼줄게요 1,2,3개 1,2여개 Breaker 아시고 처음에 만들었던 짧은뜨기 자리에다가 넣어서 4,3개 첫번째 옆으로 한 칸 이동해서 사슬 1 2 3개 하고 1개 긴뜨기 2개 1 2개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저희 사슬 2개 뜨고 1개 긴뜨기 1 하고 사슬 2개 뜨던 자리 여기에다가는 요 처음에 산 1개 긴뜨기 2개 만들어 주시고 걸고 옆에 꼬리에다가 1개만 만들어 주세요 요렇게 해서 3개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사 이제 건너 한바퀴 돌고 와서 사슬 만들 때는 요기에서 건너뛰고 여기다가 1개 짧은뜨기 하고 사실 3개 떠서 요기 더 짧은뜨기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걸고 문제요 똑같아요 그 옆에는 한 고리에 1개 긴뜨기 3개씩 예 이런식으로 아니 고리에 향기 흔뜩이 3개씩 여태까지 썼던 방법대로 한바퀴 둘러서 올게요 요기 이쪽에 속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고리 짧은뜨기 하고 사슬 2개 하고 1개 긴뜨기 하고 사슬 2개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하나만 뜨고 걸고 그 옆에 옆에 구멍에다가 2개 뜨고 나 2개 이렇게 하고 3개 합쳐서 얘랑 얘랑 합쳐서 3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구멍에 넣어서 1개 긴뜨기 3개 1 2 3개 1 2 3번째 넣어서 빛뜨기 2 2시고 뒤로 넣어서 짧은뜨기 4시 1 2 3개 여기 아까 2개 만들고 하나 만들었던데 나도 3개 건너 사절 붙이게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똑같아요 어떤 방법 저희 몸통에 떴던 거랑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서 원하시는 팔의 길이 까지 뜻이 떠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한바퀴 빙 돌려서 여기 요거 3개를 한 모양으로 한 무늬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쭉 팔을 손목까지 떠 오시면 끝에 무늬 하나 넣어서 마무리를 할 거에요 길게 손목까지 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팔을 길게 떠서 왔구요 이제 손목 부분에서 한 달만 뜨면 되거든요 고리까지 만들어 온 상태입니다 빛뜨기 한 자리에서 그 옆에 고려 넣어서 자리 동안 할게요 자리 동안 상태에서 사실 하나 뜨고 짧은뜨기 하나 걸고 그 옆에 고려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하나 두개 3개 그리고 사실 하나 둘 세개 피코 만들어 줄 거에요 여기 나와서 그리고 옆에 고려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옆에 고려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옆에 고려 넣어서 짧은뜨기 걸고 옆에 고려 넣어서 한길 긴뜨기 세개 하나 두개 세개 사슬 하나 둘 세개 두고 여기 넣어서 그리고 그 다음 고려 넣어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바로 걸고 그 옆에 고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3개 나 2 3개 다시 사실 1 2 3개 넣고 피코 1 만들고 걸고 같은 자리에 1 2개 3개 바로 옆에 고리에 짧은 튀기 걸고 그 옆에 꼬리에 한길긴뜨기 3개 네 이런식으로 한바퀴 돌려서 올게요 끝부분 에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요즘에 속게요 끝에 왔는데 요고 우리가 지금 하나가 더 있거나 하나가 없어 되거든요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 2개 세계의 마지막으로 만들구요 나 2 3개 믿고 1 만들고 걸고 같은 자리에 나 2 3 3개 그리고 여기다가 원래 여기 없을 없어야 되고 요 하나가 없어야 되고 여기 첫번째 여기 넣어서 패티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맞추자고 또 고리까지 다 계산해서 맞춰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표시가 안나기 때문에 그냥 요들이 진행할게요 여기 옆에 옆에 고리에 넣어서요 짧은뜨기 하시고 저랑 똑같이 끊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처음 고리에 넣어서 패티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게 그리고 사실 하나 떠서 끊어 주신 다음에 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표시 안나죠 예 이런거 저는 이렇게 대충 대충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마음에 안드신 분들은 이 고리를 만들 때부터 개수를 딱 맞춰 가지고 하셔야 되요 이렇게 큰 무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식으로 하면 요런식으로 그냥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팔이 끝났구요 이제 저는 이제 몸통은 뜨다가 끝까지만 뜨고 소매 먼저 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를 더 떠서 끝에 부분도 소매랑 똑같이 만들 거에요 요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구요 목선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쪽이 앞이구요 뒤쪽에 쪼여 늘린 다음 여기서부터 세브를 해 볼게요 구멍에 짧은뜨기 로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1 같은 구멍에 짧은뜨기 1 더 구멍에 짧은뜨기 2개 뜨구요 연결하는데 풍덩 줄러서 절은 특이 하나 믿어 마찬가지로 짧은 특이 2개 연결하는데 풍덩 줄러서 한번 구멍에 2개 연결한 부분에 한번 구멍에 2개 연결한 부분에 구멍에 2개 구멍에 2개 구멍에 2개 연결한 부분에 한개 연결한 부분에 구멍에 두개 구멍에 두개 연결한 부분에 구멍에 두개 연결한 부분이 1개 두께 연결한 부분의 1개 있고 여기가 지금 앞에 보기 거든요 저희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요 문의 하나로 셔프 잖아요 양쪽에 일어나고 여기 여기에서는 다 마찬가지 인데 1 2개 듣고 홍덩 넣어서 짧은 되게 그 요기 부분에는 요 여기 중 중간에 1 2개 뜨고 중간에 다가 안뜨고 바로 건너서 바로 건너서 짧은뜨기 연결해서 2개 떠 주께요 좀 똥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또 단이 시작되잖아요 단 단이 시작되는 때에는 중간에 안 넣고 한 자리에 한 구멍에 짧은지게 3개씩 떠 주세요 1 2개 3개 여기도 1 2개 3개 1 2개 3개 1 2개 3개 1 2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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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개는 단이 아니라 저희 똑바로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풍덩 넣어서 하나 구멍에 두께 2개 3개 2개 3개 연결된 데 풍덩 넣어서 하나 그 다음에 구멍에 두께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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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연결된 데 풍덩 넣어서 하나 구멍에 두께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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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3 그 옆에 나 2 3 그 옆에도 1 2개 3 여기가 맨 앞에 한단 떴던데 두개 늘어나는 부분 왔습니다 여기서 하나 두개 첫번째 첫번째 시작했던거 첫번째 앞에 앞섬에 나타난 문이 있잖아요 그 다음 거에다가 하나 두개 이가 이제 딱히 법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모양을 좀 동그랗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양을 잡고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하나 구멍에 하나 두개 구멍에 두개 중간에 풍덩 어서 하나 연결된대 구멍에다가 두개 연결된대 하나 똑같습니다 이제 끝까지 이렇게 떠시 되시면 되겠어요 구멍에 두개 놓고 연결된 게 하나 놓고 구멍에 두개 놓고 연결된 데 하나 놓고 구멍에 두개 놓고 연결된 데 하나 놓고 한 바퀴 돌려서 올게요 구멍에 두개 놓고 구멍에 두개 놓고 첫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떼시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한코에 한개씩 짧은뜨기를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짧은뜨기로 두 박에 돌려서 목선은 마무리 하려고 그래요 그냥 깔끔하게 목선은 깔끔하게 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소매에 넣었던 원유를 넣으셔도 되구요 소매 끝단에 넣었던거 저처럼 짧은뜨기로 돌려서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는 한코양계씨 그냥 짧은뜨기 해서요 뱅 돌려와서 마무리를 빼뜨기 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목선이로 이런식으로 할게요 뱅 돌려서 첫번째 코에 뱃뜨기 해서 실 끊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짧은뜨기 지금 두 바퀴 돌려서 왔구요 여기서 멈출려고 그랬는데 입어보니까 너무 허전해서 모양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첫번째 코에 넣어서 뱃뜨기 하시구요 사슬 하나 떼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셋 개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번 빼고 걸고 또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번 빼고 세 개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다시 하나 둘 세 개 걸고 같은 구멍에 넣어서 한번 빼고 다시 같은 구멍에 넣어서 한번 빼고 세 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뱃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짧은뜨기 이런 모양으로 한바퀴 돌려줄게요 다시 하나 둘 세 개 걸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번 빼고 다시 걸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번 빼고 세 개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짧은뜨기 다시 하나 둘 세 개 걸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번 빼고 걸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번 빼고 세 개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나와서 짧은뜨기 이렇게 산바퀴 돌려서 끝에서 오겠습니다 마지막 한 문이 나왔습니다 나중 세 개 하나 두 개 한꺼번에 한꺼번에 쏙 하신 다음에 저는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네 개 남았거든요 요거는 그냥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해서 세 개 건너뛰고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남아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요거 맞추자고 3회 배수로 또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매일 이렇게 한 두꺼 정도는 괜찮으니까요 옆에 넣어서 빼뜨기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뜨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에는 그리고 실을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무늬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해서 옷이 세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 거구요 네 다음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네 감사합니다